엔진 설명 좀 해주세요. 엔진 설명 엔진요? 네. 그냥 사이트도 짓는 거 가지고 아까 제주도에서 170C 엔진해서 601 엔진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로 사이즈가 어떻게 되요? 프로그로 지금 현재 26개씩이고 알프림이 지금 이게 단기통인가 보니까 야단 연료들이 좀 많아서 떨어져가지고 지금 90C 엔진이랑 거의 똑같은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게 같은 170C 단기통 엔진이랑 단기통 90C에 이게 중요하게 되면 단기통은 훨씬 잘 그런데 연료 공급에서 뭔가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. 혹시 아시는가? 겉에 보이는 못 찾으세요. 술을 좀 올려주세요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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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